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리용 지그 제작 팁 테스터기 그라운드 리드 원 개선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떤 전자기기를 조립하거나 또 수리를 할 때 제일 많이 측정하는 장비로서는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를 손꼽을 수가 있죠. 항상 우리 곁에서 디지털 테스터기가 항상 있어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라던가 뭐 다른 장비도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이제 먼저 사용하는 그 기기가 테스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압 측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한 손에는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한 손에는 플러스 리드봉을 잡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어떤 두 손을 하다 보니까 쇼트를 이렇게 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그라운드를 다른 쪽에다 찍고 하다 보니까 접속이 안 돼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를 이렇게 수리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작은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뭐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조그마한 아이디어만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수리나 뭐 이런 전자기기 조립시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그 아거클립 리드선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뭐냐면요. 밑에 사진에 보면 여기 아거클립이라는 게 있죠. 아거클립. 두 개 중자. 대중소가 있는데 소자는 너무 나사분에 물리기가 너무 좀 비좁아요. 그래서 아거클립을 중자로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 리드선. 리드선을 좀 약간 부드럽고 이런 리드선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을 많이 썼냐면은 CCFL 커넥터 연결되는 CCF 케이블이 있어요. 그게 좀 상당히 견고하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런 선이 있다면 그런 선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의 리드선을 준비를 하시고. 뭐 디지털 테스트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전압 측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작은 어떻게 하냐면. 아거클립을 겉에 쌓인 튜브를 벗겨내면. 아거클립 납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다가 좀 견고하게. 안 빠지게. 그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절연 튜브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씌운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측정 준비 상황은 뭐냐면은. 아거클립을 만들었잖아요. 제작한 부분 한쪽을 마이너스 리드봉. 마이너스 포로버에 이렇게 물려서. 한쪽을 이렇게 물린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한쪽 나머지 한쪽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한 제품의 그라운드 부분에 요거를 물릴 거에요. 보통 이제 뭐 AD보드다고 간주한다면. AD보드에 보면은. 그래픽 포트가 있죠. 그죠. RGB나 DVI 포트 나사 부분에다가 물리면 좋겠죠. 그 불리는 부분을 하나 내비두고 이렇게 물려놓고. 디지털 테스트하기는 우리가 전압 측정을 할 거니까. DC모드에다가 이렇게. 렌즈에 맞춰 놓고 일단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뭐를 측정할 거냐면요. AD보드 쪽에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 거에요. 그래서 AD보드에 보면 주전원부인 5단자 레규레이터 스위칭 레규레이터가 있어요. 1번으로 12볼트가 들어가서 2번으로다가 발진해서 5볼트가 아웃풋이 나오죠. 5볼트가. 그 다음에 여기서 5볼트를 받아서. 그죠. 5볼트를 받아서 이 컨덴서를 통해서. LDO 레규레이터 보조전원부인 LDO 레규레이터 인풋으로 가서. 아웃풋으로 우리가. 1.8볼트가 나오는 이런. LDO 로우드랍 아웃풋 레규레이터 쪽에. 출력이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스케일러 공급을 하는 거죠. 전압을. 그래서 오늘은 뭘 지을 거냐면. 5단자 스위칭 레규레이터의 아웃풋. 2번 단자와. 그 다음에 LDO 레규레이터의 아웃풋. 우리가 아거클립 지그를 이용해서. 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준비물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압을 측정할 거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그죠. 아답터 12볼트의 DC잭을. 여기다 꽂고. 전월 인가한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일단 아거클립 하나 남았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래픽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구요. LDO 레규레이터 전압을. 아웃풋을 측정하게 되면. 인풋이 5볼트로 와서. 1.8볼트가 나오는 거니까. 1.7볼트. 정상이죠. 2번 이제. 1번으로 12볼트가 들어가서. 2번 단자로 5볼트가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한선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작업성이 좋고 편리하죠. 자. 1.784볼트.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선을 쓰다보니까. 두개를 쓰다오면. 잘못되서 쇼트가 날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성이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보통. 측정을 많이 해요. 지금 저도 이제. 뭐. 수리가 들어오면. 요런 방법으로다가. 측정을 하는거죠. 뭐. 옛말에 뭐. 어렵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보면. 자꾸자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어. 진짜 실무에. 적용을 해서 하다보면. 아주 편하게. 또 어떤 작업공수를 줄여가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하기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프로브를. 개선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지그 제작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